안녕하세요. 마더통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19년 3월 학평 나영 25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자, 첫째 항이 4인 수열 AN이 있대요. 첫 장을 알려줬습니다.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 플러스 AN이랑 같대요. 그때 A4는 34일 때 A2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있죠. 자,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교육과정상 우리가 정확하게 성질들을 배우는 수열은요. 등차수열과 등비수열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럼 얘를 한번 봐. 얘는 등차수열이 될 수도 없고 등비수열이 될 수 없겠죠. 아, 이러면 있을 거야. 근데 교육과정에 없잖아요. 교육과정에 없는 애들이 등장을 했을 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. 뭐 하는 거냐면 파이팅 있게 일일이 다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우리 어떻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계산을 때려줄 겁니다. 자, 같이 가볼게요. 우리한테 첫 번째 항이 얼마라고 돼있어요? 4라고 돼있죠. 자, 그럼 첫 번째 항이 4고 우리는 또 누구를 알아? A4는 34라는 걸 알잖아요. 그러니까 시작을 A1에서 시작을 하든 아니면 A4가 나오게끔 시작을 하든 한 가지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선생님은요. A1을 시작으로 한번 가볼게요. 자, 그럼 A1은 4입니다. 그대로 N에다가 몇을 대입해? 1을 대입해봐야 되겠죠. N에다 1을 대입하니까 A3는 A2 플러스 뭐가 돼요? A의 1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. 그냥 대입한 거예요. 자, 근데 A1은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쓰면 A2 플러스 4라는 거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. 자, N에다가 누구를 대입할까요? 이제. 2를 대입할게요. 2를 대입하면 A4가 될 거고 A4는 어떻게 돼? A3 더하기 A2가 되는 거 나타낼 수 있겠죠. 자, 그럼 잘 보세요. 우리 방금 위에서 A3를 A2 플러스 4로 바꿀 수 있었잖아. 그럼 여기에 그대로 3 대신에 대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? 왜? 우리는 A2가 필요한 거잖아. A3가 아니라. 자,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이런 식이 되겠지. 2A2 더하기 4라고 만들 수 있겠네요. 문제 끝났습니다. 자, A4는 얼마고요? 34고요. 34는 2A2 플러스 4가 되니까 한쪽으로 2항하면 30이 될 거고요. A2는 누가 나오는 거야? 15가 나오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문제죠. 뭐 말했습니까? 대입만 했습니다, 여러분들. 그럼 언제 대입하고 언제는 대입을 안 해요? 간단한 거야. 딱 봐도 등차수열, 등비수열이야. 그럼 대입 안 하고 풀어도 상관이 없죠. 근데 등차, 등비가 안 보이거나 아니면 등차, 등비수열이 아닌 것 같아. 아니야. 그러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. 교육과정상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대입해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거다.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A의 툰 얼마? 15가 정답이 되겠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